1. 2. 2. 3. 3. 4. 4. 5. 5. 5. 5. 5. 5. 5. 4. 4. 5. 5. 5. 6. 4. 내가 자네, 자네, 다시 데려와 자네, 자네를 다시 데려와와와와와와와와와 자네, 저희 이름 자네와 다시를 오, 아 다시 아, 디 팩트 진짜 약하네 벨브 신작, 아디펙트 호비 먹었는데 일제사격을 킹선 가슬기 내가 왜 내가 하기 싫어서 남시키는 디펙트 대회를 열었는지 이해가 되는구만 디펙트 대회 특 다들 심장 못겸 그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의 승리는 앞에 엘리트 있는데 흑뽑 사이가 다 같이 대파들 형 엄청 흑뽑 흑뽑 짠공지능 자다 일어난다가 불린 아싸 살았다 살아있네 다음 엘리트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만 같 가요 타워는 보스 대비로 남겨두고 타워 왜 전혀 가남 알겠지 아 근데 전기역학인듯 이걸 잔다고 이건 잡았네 이거 차서 미래가 바뀐거 앉았으면 핸드 개쓰레기로 나와서 죽은 Infinity 왕왕왕왕 벚퍱 이거 초커 가기는 초커 찬디 저는 목숨 강도예요 아이야 310포인트 홀인거장 아아아아아아 어 알약 쓸 일이 있을까 비단 알약 비단 알약 정도면 살만하네 11시 11분에 빼빼로 줘야지 와 11시 11분이다 빼빼로 먹어야지 아니 근데 오늘 빼빼로 너무 많이 먹었어 내돈내산 내돈내산이야 유전 알고리즘 저녁 초코도 알약으로 풀어주세요 와이프 돈이면 가로시 돈이니까 내돈내산이죠 어 아 와이프 비단 나오는 나오는 상상함 산성식물 바리 으 에페로 를 많이 먹지 않았는데 살찌는 이유는 쉬지 않고 먹어서 아, 쇼슨 쌈댄스 하소해 1댓 막음 버커 억가가 아니고 1댓만 막는 것 같은데 2댓만 막는 것 같은데 얼알 얼알알 공격 파워 2킬 주문 무효화 2킬 3킬 2킬 3킬 3킬 4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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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스한 기억 이건 누구의 기억이지? 또 죽은거 아님? 딜 나올 구석이 없는데 딜 나올 구석이 없어 딜 나올 구석이 없어 더 흡혈이다 아니 내 포션이 약화 포션이 더 좋긴 한데 인공물 까기가 힘들겠다 아 이스크림인데 마셔라 아이스크림 마셔라 아이스크림 더 흡혈하는 이펙트 먹으니 아이스크림 다 면 어색 inois 의 음 여미 디펙트가 아보카도를 선명하게 앓고 있었다 압박이 압박이 아이스크림 도비가고 한 데 있어서 아 제발 아 네베라리 아직 전기 역할까지 갈 수도 있어 제발 아 쓰레기기 짜증나네 압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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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계속 맨 밑에 있어 압박이 왜 계속 맨 밑에 있어 압박이 압박이 밖아라 압박이 압박이 압박 modify 복제 포샷 울겠다 강화 외함? 얼알인데 근데 강화 외함이 아니고 이거 강화할 시간이 없을건데 파워 카드 먹어야 돼서 전투 열심히 해야 돼 지금 파워 4개인데 그 와중에 버퍼는 파워라고 보기도 어렵고 나머지는 메아리라서 사실상 지금 덱파워가 조각축전기 하나씩만 줘도 스펙 자체는 클리어 스펙인데 에너지가 아주 많은 초커 초커 어 강봄 좋지 뭔데 밤 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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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85 에너지 초커 딥팩트 초능력을 얻었지만 부작용이 생긴 딥팩트 공격적으로 자리를 낼 수 있는 딥팩트 초능력을 얻었지만 부작용이 생긴 딥팩트 초능력을 얻었지만 부작용이 생긴 딥팩트 초능력을 얻었어요. 흘레후냐 핫하기냐 흘레후 합합 에 으아 참아 단바퀴 넌 올려 치아 임편알랴 일댓맞음 일댓맞음 데드버그 디펙트 일댓맞음 뭐임? 메아리 저렇게 많이 써봤자 초컨댄 초커 이제 풀면 안댐? 일댓맞음 또 메아리 돌리 알고리즘 돌리아파기 돌리 알고리즘이 제일 낫겠지 일댓맞음 돌편 파우더필 폭풍같은거 이상한거 나왔네 죽던게 필요한데 허리 아니... 못해 호호호호 에임 실선 에임 실선 밀점집 밀점집 베리 오프스텍인데 절대 오프스텍 땀없음 켈리퍼프 나오면 강몸 때리면 되는데 하지만 덥죠 버퍼튀길 덴박음 멜이 다 뭐냐 멜이 다 뭐냐 멜이 다.. 멜이 다 뭉니까 레후 700원 아유 노잣돈 능력하게 챙겨주시네 정말 고마워요 매드리고 64 전기하나 14들인가 버젓 약간 굳이 사박될 것 같은데 번개의 신 굳이 사박 흡혈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데 그 흡혈은 지우기 곤란한 게 알약 먹어야 돼 아유 노잠 아유 노잠 아유 노잠 아유 노잠 홀로그램 아니 으 이렇게 많이 맞을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깝다 아씨 대선은 뇌원방도 못하는데 못하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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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리라서 이거 막내는 의미가 별로 없어 이것도 토리인데 알고리스에 막히는게 낫듯 아 공격하기 안잡혀네 다음 턴 알코니세로 막을 수 있고 뇌우다 쓸고 푸졌네 힐 넣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냉기 다 지우면 안타는 누가 봐봐 뇌 뇌 뇌 뇌 뇌 뇌 전기 100대만 맞아 다음 턴 다음 턴 뇌우 뽑으면 이기는데 아닌가?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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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제3화 끝! 디펙트 진짜 쓰레기네. 아 이게 캐릭이야. 그냥 누수깡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 디펙트 너무 구려. 이덤약 D3필. 디펙트 하루종일. I can do this all day. 디덤약 D3필. 이... 아까도 이랬는데. 디덤약 D3필. 아이 디펙트 너브약해 진짜. 디디디디디디. 디디디디디. 감사합니다.